트럼프 당선과 함께 한미 관계,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줄곧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여가겠습니다. 강부 현장님, 저렇게 머니 머신이라고 딱 말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을 감축한다거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겠다.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말한 것 같은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과거 저서를 보더라도 협상을 하기 전에 거친 말, 센 말을 드러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 미군을 어디로 보낼 겁니까? 자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미군이 지원하게 돼 있고 저희가 군수, 물자, 재반의 비용을 저희가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거처럼 대선 당시에 9배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인플레이션법이라든지 치수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금 방위비 분담금만 집중해서 대비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해가지고도 다방면에서 저희가 국제통상과 관련해가지고도 다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를 알아서 챙겨야 된다는 말과 함께 핵무장 가능성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 전 부대변님께서 보실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걸 요구해온다면 우리는 거꾸로 그럼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사업감은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다 패키지로 다 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저희가 한 해 1조 5천억 정도 주고 있는데 트럼프 얘기로 100억 달러를 달라고 하면 9배를 더 달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도 주일 미군이 있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좀 크지만 그 정도까지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저는 트럼프는 예스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노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처음에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이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아베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하고 메르켈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어떻게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우리의 핵 관련해서는 이전의 민주당 정부보다는 굉장히 좀 유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됩니다. 일본에는 핵 잠재력이라고 해서 핵은 지금 만들어 놓은 핵은 없지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하는 기술하고 농축 우라름 재처리 기술이 있거든요. 농축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요구를 오히려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하는 데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핵무장까지는 멀다라면 전술핵이라도 배치를 해서 안전판을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방금 김기훈 부대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북한 핵에 대응할 수단을 갖겠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핵무장이든 전술핵 배치든 그것을 하는 순간 군비 증강과 안보 위기가 더 올라간다라는 우려도 함께 재개전인 게 사실입니다. 강민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꼭 방위비 분담금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몇 포를 양해를 해 줄 테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기업들이 인디아나든지 어디 텍사스 가서 기업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과 같이 메리트를 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을 혼란스럽게 해야지 트럼프도 본인의 목적을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핵 자산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협상의 수단으로는 한 번쯤 꺼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집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하고 싶으냐. 전쟁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한반도까지 번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개하자는 대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살상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권하자마자 이 전쟁은 종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진했다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상대국을 조금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러시아와 소통 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교도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도자는 최후의 메시지에 보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제 타격, 핵 무장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핵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한다면 강부위원장님 민주당에서도 핵 무장 가능성이나 핵 무장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반대를 하는 입장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지 대한민국은 무조건 국내 여론이 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반대하고 있어. 그런 입장을 이미 보여준다면 상대에게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지만 항상 머릿속에 두고 어떤 카드, 변칙의 카드를 트럼프에게는 상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협상용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김 전부 대변인, 협상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우리가 핵 무장을 했을 때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우리가 핵을 이고 산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핵무기를 통한 어떤 공포의 균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예전에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았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갖게 됨으로써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역설적으로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핵이 현실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핵 우산, 우리가 원한 방식으로 넓게 빨리 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ICBM이 고도화되면 북한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겟팅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미국에 있는 정부 사람들의 어떤 트럼프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뭔가 유야무야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핵에 대한 어떤 입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용인될 수 있는지. 그런데 용인이 되더라도 우리가 갖게 되면 미국도, 아니 일본도 갖게 되고 또 대만도 갖게 되고. 핵 도미노가 이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됐을 때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은, 트럼프는 북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된 메인은 중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 쪽에 있는 자유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 도움 말씀 주신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